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호하는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레너드 제이콥슨의 현존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레너드 제이콥슨은 미국에서 거주하며 구도자들을 깨우치고 있는 현대의 영적 지도자로 1944년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나 멜버른 대학을 졸업한 뒤 1979년까지 변호사로 일했으며 그 뒤 진리탐구를 위한 긴 여행을 떠나 미국, 중동, 그리고 인도, 일본 등을 여행했다 1981년 1년의 신비한 영적 깨어남이 시작되었으며 이 깨어남들은 삶과 진리에 대한 그의 관념을 심오하게 변화시켰다 머린말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이 유한한 마음의 세계에서 풀려나 무한한 지금의 세계로 해방될 준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책은 당신이 깨어나도록 인도하기 위한 종합 안내서입니다 깨어날 때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신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과 삶의 진실 안에서 완전히 현존하며 늘 깨어있는 법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현존할 수 있도록 마음과 애고를 마스터하는 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현존은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포함하여 삶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킵니다 그 가치를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안내하기 위해 나는 전생과 영혼의 여행에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삶의 영원한 차원과 신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치유와 용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애고에 대해 애고의 압제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지향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에서 해방되어 지금 이 순간으로 완전히 깨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영으로부터 삶의 진실로 깨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고 동시에 시간의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을 읽을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권합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이나 애고를 위해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이미 깨어있고 언제나 깨어있으며 언제나 깨어있을 당신의 차원 즉 당신의 영원한 차원을 위해 쓰였습니다 책춘함에서는 아주 쉽게 나비, 백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책의 매쪽은 불가사의한 미스터리의 일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향집으로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을 주의깊게 끝까지 읽고 그 뒤에는 때때로 마음 내키는 대로 펼쳐보기를 권합니다 깨어남을 위한 숨겨진 열쇠들을 매쪽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이 책에는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울 힘이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쓰인 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되기 위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타트바마시 내가 바로 그것이다 다 같은 맥락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말로써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이며 받아들임이며 연민입니다 당신은 힘이며 맑음이며 진실입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순수의식이며 모습이나 내용을 초월하여 있습니다 당신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당신은 신의 챔피언이며 당신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임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의 챔피언입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이 깨어난다면 당신의 영혼은 본래의 불별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임으로 회복시키는 자이며 땅위의 천국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당신은 신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붓다입니다 당신은 신의 순수한 가슴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신의 길을 드러내는 노자입니다 당신은 깨어난 남성입니다 당신은 깨어난 여성입니다 당신은 영원하지만 시간을 통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당신을 하나임으로부터 이원성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을 환영과 분리의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과거와 미래로 데려갔습니다 진실로부터 개념과 관념, 견해와 믿음의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이 여행에는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개별적이고 분리된 세계에서 애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벌레, 미운 오리 새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는 진실에서 멀리 벗어나 길을 잃고 있으며 집을 나간 탕자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지나치게 파괴적으로 변했고 이 땅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 존재의 딜레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며 걷고 말하고 생활할 때 깨어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습니다 오쇼가 호모 메카니쿠스 기계적인 인간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어렸을 때 무의식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상태에 우리는 마음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마음은 기억된 과거와 상상된 미래의 세계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기억 상상의 세계입니다 마음은 견해와 관념 개념과 믿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은 삶이 지금 이 순간에 밖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마음은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밖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환영일 뿐입니다 진실로 지금 이 순간 밖에는 삶이 없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밖에 있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세계는 환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사람은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잠에 빠져서 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깨어남 혹은 깨달음이란 과거와 미래라는 마음의 세계로부터 지금 이 순간의 실제와 진실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완전히 현존한 뒤에야 비로소 당신은 자신이 그동안 현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어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깨어있는 꿈을 꾸며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 안에서의 심오하고 극적인 전환입니다 책춘함은 이것을 그냥 쉽게 에고 게임에서 셀프 게임으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 게임으로 애벌레에서 나비 게임으로 게임 체인징을 하자 라이프 게임 체인저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에고 마음의 세계에서 길을 잃으면 당신은 에고로서 살아가며 에고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에고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다음과 같은 몇 마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 나, 나 내 것, 내 것, 내 것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그것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되지? 이 지구상에는 70억 명의 에고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왜 이처럼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을까요? 우리가 왜 눈앞의 이익을 위해 땅위의 천국을 파괴하고 있을까요? 호랑이와 고릴라가 왜 다른 수많은 생물들처럼 멸종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까요? 왜 이 행성에 그렇게 많은 불의와 불평등, 탐욕과 학대, 잔인함이 있을까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시나요? 우리는 동일한 환영체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은 공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다른 환영체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종교, 특히 종교적 근본주의는 가장 명백하고 위험한 예입니다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나, 나 내 것, 내 것, 내 것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그것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되지? 에고의 이런 기본 태도는 우리의 삶과 관계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 경제체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군사력을 더욱더 키우려고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행성에서 에고로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아름다운 땅은 언제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물려받는 것은 유순한 자가 아니라 개미와 바퀴벌레일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집단적인 수준에서 깨어남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분리를 통해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에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이라는 건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의 두려움 이곳에 사로잡혀 그러한 에고의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고를 직면하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습니다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에고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현존한다는 것은 현존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에 너머에 있는 당신 자신과 삶의 차원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하며 지금 여기에 실제로 있는 것과 함께 완전히 현존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현존한다면 지금 이 순간 외에는 다른 순간이 없습니다 삶의 진실로 깨어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깨어난 현존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고 없으며 당신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지금 안에서 깨어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의 세계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 순간 바깥의 자아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현존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만 늘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의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 현존의 좀 더 표면적인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세계에 참여할 때도 그는 여전히 현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언제나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의 진실로 인식됩니다 현존 안에 근본적으로 깨어 있을 때 즉 백조 나비로 살아갈 때 당신은 판단이나 두려움 욕망 없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며 존재의 비개별적이며 영원한 차원을 계속하며 자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달은 사람으로 봅니다 비록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이는 동물과 자연의 세계에까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존재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자비로우며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합니다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거짓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진실 안에서 근본적으로 깨어날 때 당신은 애고의 동기와 욕망들 대행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깨어있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 있으며 두려움과 불안, 아픔과 화 같은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에 잠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믿지 않으며 과거가 현재로 투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감정적인 반응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 반응을 완전히 책임집니다 그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진실이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삶의 모든 순간에는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현존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미운 오리 새끼 예고 게임을 하거나 백조, 셀프 게임을 한다는 뜻이죠 완전히 현존할 때 당신의 현존이라고 불리는 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실과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내적인 침묵 상태에 있으며 당신과 함께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순간순간 관련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 당신은 환영적인 세계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의 실 진실과 실제를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 당신은 과거나 미래 속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생각과 기억, 상상의 힘을 이용하여 당신은 환영의 세계를 창조했으며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대부분 이 단순한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내가 없으면, 즉 애고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죠 부드럽게 기억하기 이미 현존하는 것과 함께 현존하도록 자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기 이것을 부드럽게 기억하는 것이 현존을 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기억, remembering을 과거에 경험한 어떤 사건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는 마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 단어의 오용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해하다, dismember라는 단어를 참고해야 합니다 분해란 온전한 어떤 것을 잘라서 부분들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remember, 기억하는 것은 그 과정을 반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부분들을 온전하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미 현존하고 있는 것과 함께 현존하기를 기억할 때 부분들은 하나로 합쳐지고 온전함은 회복됩니다 눈을 감은 채로 현존하기 눈을 감고서 숨쉬는 몸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들려오는 소리와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와닿는 공기, 등에 닿는 의자의 감촉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욱신거리거나 가려운 느낌 같은 신체의 감각들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감정들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과 엮이며 만들어지는 이야기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들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생각의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한 당신은 일어나는 생각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로운 느낌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넓어지는 느낌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있는 것과 함께 현존하는 한 무엇과 함께 현존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리수나무 밑에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여러 달 동안 위대한 영적 서적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리수나무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와 붓다 그리고 크리슈나에 관한 책을 읽고 있나요 나에게는 당신을 해방시킬 열쇠가 있어요 그런 책들은 당신에게 지식을 주겠지만 깨어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책들 속에 있는 말들은 당신을 마음속으로 데려갈 거예요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당신의 사고 과정에 더 힘을 불어넣을 테고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과 삶의 진실로부터 더 멀어지겠죠 더욱더 분리될 거예요 좀 더 설명해 줄래? 그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완전히 현존하기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생각은 멈추고 과거와 미래는 사라질 거예요 당신은 하나인과 삶의 진실로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무의 모습으로 있는 신임을 알게 되겠죠 당신이 나와 함께 완전히 현존하기만 한다면 그런 책들 속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드러날 거예요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책들에 쓰여있는 말이 바로 그거야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분명해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농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풀무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평생 농업을 농부로서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평생 딱 두 권의 책만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서하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제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읽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아니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구나 사람마다 그 깨달음의 길이 다른데 그분께서는 농부로서 이 대자연을 삶을 책으로 살아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떠오르는 내용이네요 또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책 좋은 책입니다 한 번 정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특히 에고와 셀프 또 현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마음 공부에 관심 많은 책주님들을 위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정판이 또 나와 있어서 여러분 쉽게 책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의 멋진 영웅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는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의 꿈을 꿉니다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나비의 꿈 그 영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람 공부를 통합적으로 할 때 우리가 정말 균형감 있는 행복감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지혜와 실력을 기를 수 있는 학교를 꿈꿉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꿈에 참여하시는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 이 책들 추천드리는 책들 함께 소장하셔서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이 내용이 담긴 책춘함의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게 세 분에게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 땅을 더 아름다운 지혜들이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그래서 날아오르는 그 나비들이 이 땅을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꽃들에게 희망을 해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나비의 꿈으로 초청해 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